미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 미국 관계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정된 실무협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통해 미국과 북한은 양국 관계가 진전됐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연구소의 해리 카제아니스 한국 담당국장도 매우 짧은 시간에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 것은 평화를 향한 역사적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상이 비핵화 실무협상 제기에 합의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비핵화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미국 실무협상단에 권한을 더욱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랜디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앞으로 실무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 실무대표들이 비핵화 조치에 합의할 만한 권한을 갔던지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비핵화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본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